책, 잡지, 박스와 골판지, 종이쇼핑백과 포장지, 종이컵백 및 신문 등의 종이류는 비닐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차곡차곡 모아 끈으로 묶어서 배출합니다. 우유와 음료수 등 종이팩은 재활용 마크를 꼭 확인한 뒤 내용물을 비우고 평평하게 편 후 끈으로 묶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음료수와 통조림, 스프레이 등 캣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다음 투명 비닐봉투에 넣고 스프레이류는 반드시 구멍을 뚫어 배출합니다. 음료수와 식료품 등 유리병은 금속과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하고 물로 헹군 다음 투명한 봉투에 페트병과 플라스틱도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궈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.